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성환 당진시장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오 시장은 예비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3월 한 주민자치회에서 100만 원을 기부했던 사실을 강조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습니다. 또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서철모 대전서구청장도 최근 대전경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이장호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